브레이브걸스 안녕하세요 김재중입니다 이번에 브레이브걸스가 네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한다고 해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네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은 롤린이라고 하는데요 멜로디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자꾸 입가에 맴도는 그런 멜로디 라고 해요 앞으로 브레이브걸스 많이 응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롤린도 많이 들어주세요 브레이브걸스 앞으로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지금처럼 예쁘고 멋진 모습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브레이브걸스 친구들이 네번째 미니앨범 롤린이라는 노래로 컴백을 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신나는 후렴품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좋아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번 롤린활동 열심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응원할테니깐요 화이팅 하셔서 이번 활동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주녀 신고로스입니다 여러분 브레이브걸스가 롤린화로 컴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저희 웰로디데이가 안녕하세요 멜로디데이가 저희 멜로디데이가 너무 응원하고 좋아하는 그룹 브레이브걸스가 네 번째 미니앨범 롤린으로 컴백했다고 합니다 네 롤린이라는 부르는요 하나 둘 셋 롤린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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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말 인중성이 강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희 롤리즈님들에게 열심히 응원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롤리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롤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리입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레이브걸스 선배님들이 이번에 네 번째 타이틀곡 롤리즈으로 컴백하셨다고 합니다 브레이브걸스 선배님들의 롤리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 롤린으로 돌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브레이브걸스 선배님들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번 곡 롤림도 많이 투여해주세요 롤링 꼭 대박나게 되는 자기랑 분도 응원하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 선배님들 화이팅! 라분도 화이팅! 지금까지 라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